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에 여러분 전역에 참 지금은 대단한 시대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가보지 않더라도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의 힘인 거죠. 근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이 잊혀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번에 미국의 예산 편성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이 다 삭감이 됐고 또 서구 선반국가들이 초기에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그런 집원의지 같은 것이 많이 퇴색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키에프라고 했는데 지금 키우라고 표현하더군요. 아주 유수 깊은 우크라이나의 고도입니다. 거기에 아시아 주요 그런 신문사의 기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에서는 인터뷰를 했네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아이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폭격을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없다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을 닫고 이제야 방공호를 만들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21세기 학교에 방공호가 필요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석했습니까. 초기의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했을 때 러시아의 침략과 푸틴을 옹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그런 방송들도 많이 내보낸 것으로 제가 댓글을 통해서 짐작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내보내면 이제 나무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댓글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옹호하는 분들을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지 본인들이 워낙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전쟁의 참상을 한 번 더 지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이야기죠. 무슨 신나 찐이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뜻합니다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영부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부인의 한 이야기는 상당히 여러분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거든요. 이 두 전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테러 침략을 받은 것이고 한쪽은 독립국가가 강대국에서 침략을 당한 사건이거든요. 두 개 다 인류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를 철도철미하게 까부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맹악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분들 지식들을 가지고 그냥 푸틴과 러시아의 침략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하마스 여러분들 공격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분들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그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교정할 의지는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니까 공병호 tv 되면 지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의견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아주 독자적으로 세상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의견을 그냥 논평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취사선생을 각자가 하는 거죠. 두 전쟁이 분리된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테러가 여러분 감행된 거고 다른 하나는 그냥 강대국이 주변 국가를 침략한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러시아 침공 첫날부터 이 사건은 세계에서 일어난 일의 예고라고 말해왔습니다. 침략과 폭증은 역사상 늘 존재해 왔고 한 군데에서 발생하면 머지않아 다른 지역에 불이 옮아 붙습니다. 우리는 약 15년에 걸쳐 푸틴에 대한 러시아인의 존경이 멈출 수 없는 수준의 폭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특정 정당에서 여러분들 주도가 돼 가지고 9번 여러분 지금 계속되고 10번째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을 쓰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식자층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다 여러분 침묵한 겁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 다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뭡니까 우리에게 피해가 여러분들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푸틴에 대한 여러분들 열망이 증가되고 러시아에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여러분들 붕괴해가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주변국의 이런 침략으로 나온 겁니다. 아무도 손을 쓰지 않아도 그래 저는 야당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어떤 작은 징후라 나타나면 국제사회가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9번 발생하고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가 심각해진다고 여러분 외쳐도 대통령 법무부 장관 여당 여러분들 당대표 모두가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아무 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본인들은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그냥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 이런 보장이 되면 그러나 그 권력도 유지가 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현명하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결국은 대형 하재로 간다는 겁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 간단한 여러분들 세상사를 이끄는 원칙을 외면한 그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피해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앞날에 떨어지겠냐. 이 보시죠. 저는 야당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어떤 작은 징후라 나타나면 국제사회가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핵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노출된 우리 입장에서는 세게 들어야 중요한 말입니다. 오랜 휴정으로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땅굴 위협은 우리가 훨씬 더 심한 거고 하마스 땅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고 북한의 장사포 여러분들 공격이라는 것은 하마스가 과한 이스라엘 여러분들 로켓나 미사일 공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러시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만행이라도 서구가 단합회가 전혀 그 전쟁을 중지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한반도 여러분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지키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방송 또 나가고 나면 댓글에다가 젤렌스키가 뭐죠 부정축제를 했니 뭐 친 나치가 어떻니 뭐 펠베리 이야기가 다 나올 겁니다. 가치관이 워낙 많이 이렇게 혼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설득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할 의지를 전혀 안 느낍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된다 이야기죠. 친 나치가 어떻고 젤렌스키가 이런 돈을 떼먹은 이가 이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됐습니다. 마리우풀이 몰락하는 이 함락하는 이걸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꼭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잘 만든 이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 마리우풀에서 좀 더 탈출하신 분들이 그런 소개 영상은 독일 공영방송인 dws 다큐멘터리를 다루었고 참 그다음에 오늘 하나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프로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렇게 바로 접견지역 동부 쪽의 접견지역입니다. 접견지역에서 처음에는 소련군이 이렇게 점령을 했다가 6개월 지나서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점령한 자국 영토죠. 그런데 소련이 이렇게 러시아가 여러분들 그 마을을 이 마을 이름이 쿠피안스카 쿠피안스카 마을인데 이 마을을 여러분들 소련이 러시아가 여러분들 정복했을 때는 또 그게 협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역한 사람들이. 또 그 문제가 또 복잡하네. 이게 러시아 여러분들 점령 당했을 때 총기 앞에서도 시민들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러가라고 가장 여러분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내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침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 공상당에 침략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라이프 언더 어케페이션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한번 보시면 요즘에는 좋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드네요. 실상을 우리가 가보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